굴단! 그 상대는... 굴단! 니 영혼은 내 것이다. 두려움에 떨어라. 나약한 자여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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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롬앤희 끝까지 말하나요 불러오세요 뭐 어떡해 아 멸해 으하하하하 저건이 많아요! 드셔보세요! 사령하셨다죠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뭐가 좋을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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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